아하아 아나바이브 성경공부 시간 그 밖에 활동하며 하나님을 배워요 첫 번째 십자가 안면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.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. 예수님처럼 기도해요. 아멘 두 번째 십자가 뒷면 그림자에 맞는 그림을 찾아 붙이며 주기도문을 기억합니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세 번째 주기도문에 끈을 연결하여 목걸이를 만듭니다.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울하옵소서 내게 날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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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